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니 A S M R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. 오늘은 화장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제가 쓰는 스킨인데요. 에뛰드하우스 스킨 맑음 중에서 환하게 브라이트닝 해주는 각질 유연 스킨 저는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거 예전에 1 플러스 1 할땐가 50% 세일할때 여러개 사놔가지고 이거 지금 3개짼가 쓰고 있어요. 유통기한 안 지났고요. 그냥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닦아내는 거라서 간단하게 간편하게 쓰고 있어요. 에뛰드하우스 스킨 그 다음에 로션은 제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. 하나는 네이처리퍼블릭 콜라겐 오션 약간 보랏빛 나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여기 없고 부모님 집에 있고요. 여기서 쓰는 거는 클리 크리엘프 크리엘프 되게 질감이 좀 모른 편이어가지고 로션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. 끈적임도 없고 촉촉해가지고 좋더라고요. 크리엘프 케이스가 굉장히 예뻐요. 케이스가 아주 예뻐요. 어! 그 다음에 이거는 미스트인데요. 가끔 세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. 뭘 발라도 귀찮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뿌리는데요. 이거는 유리아주 유리아주 오테르말 선물받은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샤워하고 나와서 요것만 바르니까 좋더라고요. 발라볼까요? 그렇죠? 저거 됐어요. 그래서 겉에 여름 조금 흑 멈춘 일 메이컑 멈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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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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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묻었어. 어떡해. 그 다음에 눈썹은 이니스프리 에코 브로우 펜슬 2호 쓰고 있어요. 이니스프리 에코 펜슬로 된 이걸로 먼저 눈썹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브로우 마스카라. 이거는 더페이스샵이네요. 그냥 이건 세일하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머리는 갈색인데 눈썹이 까만색이라서 이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갈색으로 박아주는 그런 마스카라예요. 그 다음에 뷰러. 어! 이거는 속눈썹을 찝어주는 역할인데요. 이거는 예전에 도쿄 갔을 때 사온 시쉐이도 뷰러고요. 잘 올라갑니다. 시쉐이도 브로우. 아니 시쉐이도 뷰러. 잘 올라가요. 그 다음에 데일리로 쓰는 섀도우는 이니스프리 꺼. 원래는 약간 베이지색 개통 썼는데 요즘에는 핑크색깔 바르고 있어요.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. 오늘은 다른 걸로 화장했는데 평상시에는 이 핑크색깔로 많이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요즘 봄이라서 핑크색깔로 발라주면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기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이라이너는 최근에 바꿨어요. 아이라이너는 삐아 삐아 오토 젤 아이라이너 이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삐아 거고 컬러는 컬러는 재즈 어두운 갈색깔이고요. 오늘도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봤어요. 삐아 오토 젤 아이라이너 어두운 갈색깔입니다. 그 다음에 눈 밑에 애교살을 강조해야 되는데요. 이거는 원래 미샤에서 제가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단종됐더라고요. 단종돼가지고 최근에 갔더니 그나마 쓰던 거랑 비슷한 색깔이 스틱 섀도우 중에서 피치 컵케이크 눈 밑에 이렇게 펜슬 타입이고요. 스틱으로 되어있죠? 두껍게 피치 컵케이크로 눈 밑에 애교살을 그려줘요. 애교살이 도톰해야 어려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어 그 다음에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입술을 발라야 되는데 음 입술은 제가 피부가 좀 노란빛이 많이 강해가지고 여러가지 써봤는데 요 주황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음 이것도 선물받은 건데 페리페라 심쿵추위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심쿵추위 색깔이네요. 발라볼게요. 이게 발색이 발색이 강하기 때문에 음 소량씩 발라야 돼요. 이게 향이나 맛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. 상큼한 저는 저는 과하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소량 바르는 걸 좋아해요. 음 화장 자체가 별로 진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을 다 빨갛게 칠해버리면 좀 이상하더라구요. 그래서 소량 바르고 좀 더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화장품 소개하는 ASMR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싶네요. 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Like And Subscribe To My Channel Please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구요. 어 좀 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네요. 자 이렇게 음 화장품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잘 자요. 안녕 고맙습니다.